을지문덕은 한국사 3대 명장 중 하나로 꼽히는 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해성처럼 등장해서 수나라의 침입을 격퇴하고 살수대첩 이후로 역사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린 신비의 장군 을지문덕. 오늘은 베일에 가려진 을지문덕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은 그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미 고려 시기에도 남아있는 을지문덕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사서에도 수나라와의 전쟁 부분만 간략히 기술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 배경 및 최후에 대해서는 팩트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비적 출신이다 혹은 고구려의 명문가인 을파소 가문의 후예이다 등의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모두 가설일 뿐입니다. 출신이 어떻든 수나라와의 전쟁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고구려군의 전권을 지닐 정도로 고위관직이었으므로 그는 고구려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전쟁 이후 을지문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고대사를 기록한 다른 여러 사서와 마찬가지로 전란 중에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더해 모종의 이유로 인해 고구려가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을 더 이상 남기지 않았고 따라서 을지문덕은 수나라와의 전쟁 이후 역사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민족주의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살세첩 이후의 을지문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채호 당시만에도 존재했던 역사서인 해상잠록을 바탕으로 살세첩의 영웅 을지문덕과 평양성 전투의 영웅 고건무가 대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두 영웅이 을지문덕과 고건무인데 그들이 서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신채호에 따르면 고건무는 장수왕 때부터 이어져온 고구려의 대외정책인 서수 남진정책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서쪽을 지키고 남쪽으로 진격하자는 의미입니다. 큰 전쟁으로 인해 고구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수나라와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말고 국력을 복구하며 남쪽을 평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을지문덕은 수나라가 타격을 입고 비틀거리는 지금이 적기라면서 적극적으로 수나라를 공략해서 영토를 확장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는 고구려 말기의 군부가 주장했던 남수 서진정책입니다. 남쪽을 지키고 서쪽으로 진격하자는 의미죠. 이 두 가지 정책의 충돌은 고구려 말기 대외정책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 갈등에서 고구려의 영향왕은 고건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향왕 본인이 서수 남진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고건무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 주장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대외정책은 서수 남진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주장했던 고건무는 영향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영류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는데 당나라를 건국한 당 고조는 고구려를 유화적으로 대했습니다. 영류왕 또한 적극적으로 당나라와의 화친을 도모하면서 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 태종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당나라의 태도가 공격적으로 전환되었고 영류왕은 끝까지 화친을 꾀하면서도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을지문덕의 흔적이 사라진 이유는 그가 숙청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을지문덕의 최후에 대해서는 처형설, 중국 망명설 등이 있습니다만 을지문덕 정도의 업적을 남긴 인물이 처형당하거나 중국으로 망명했다면 어느 사서에든 반드시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으니 아마 처형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숙청되어 이후 고구려 전국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황증거로 서수남진을 주장하는 이들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왕부터 서수남진파의 영류왕이었고 주요 관료들 다수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수남진이 대세가 된 형국에서 을지문덕은 밀려나 실권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영류왕에 의한 을지문덕 숙청설입니다. 남수서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군부 강경파들이었고 끊임없이 견제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수서진을 주장하는 연기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을지문덕에 대한 또 다른 주장으로는 그가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영류왕과 대립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같은 편이었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전히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또는 그의 후손이 고구려의 군권을 장악하는 대대로 지위를 두고 연기소문과 대립했는데 연기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과 여러 대신을 죽일 때 을지문덕과 그 후손들까지 모두 죽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즉 연기소문에 의한 을지문덕 숙청설입니다. 또는 연기소문의 정변은 을지문덕 사후였고 을지문덕의 후손들이 연기소문에게 숙청당한 것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만약 연기소문이 직접 을지문덕을 살해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사서에든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연기소문 비판에 진심이었던 고려와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냥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을지문덕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살수대첩 당시 최고위직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미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소문의 정변 이전에 이미 을지문덕이 사망했다는 게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추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주장이 맞든 을지문덕이 고구려를 구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문이 고구려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행세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류왕에 의해서이든 연기소문에 의해서이든 을지문덕과 그의 가문은 공적에 걸맞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을지문덕의 최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추론을 통해 우리는 을지문덕이라는 역사인물의 최후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윤곽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이 비참하게 처형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숙청당했다 하더라도 전쟁 영웅에 대한 예우는 받으면서 명예롭게 천수를 누렸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전쟁 영웅인 영류왕이 연기소문에게 비참하게 시해당했던 걸 생각하면 을지문덕만이라도 평온한 최후를 맞이했길 바랍니다. 이로써 을지문덕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